히트 히트 쭈꾸미지롱 오이 씨알 괜찮다 패드가 맞아 지금 한 마리 마소했고 잡고 나서 마소할랬는데 어 이거 떠잡았다 오이 씨알이 하루만에 좀 많이 줬습니다 오이 밑에 달리있네 아싸 오잇 잘 나오네 오늘 아이 좋아 아침부터 좋아 배가 막 오 따야 또 큽니다 나이스 아 아침에 빨리 빨리 잡아야 된다 애자 애자 오 안 떨어진다 나와라 인마 그래 나와라 인마 막내 말좀 들어라 잡는거 빨리 빨리 보러 들어야지 오 막내 히트 안 돼 오이 뭐야 뭐야 오이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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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쭈꾸미 달리있다 하하하하하하 싹거리 싹거리 어이 뭐지 하하하하 아따 오늘도 불가사리로 당겨주네요 뭐지 다 올려 놔야지 뒤에 아는 동생이 잘 잡는데 아침에도 혼자 두 마리 제일 먼저 잡았는데 오우 챔기 한번 터지니까 난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이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화면이 안 보일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간다고? 가면 좋은 거 아이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앞으로 가지? 야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다 너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150시간 장문 해봐야지 아니 이게 막내 얘가 제일 문제에요 막내 얘가 자꾸 옆에서 내걸 뺏다라갔어 왜 왜 춤이나 실려와 춤을 춤을 니 너무 아저씨같은거 아이가 너무 아저씨같은거 아이가 전매진장님 오늘 출장 안나가셨습니까 어휴 매니저님 보니까 한마리 나오네 고맙게 사이즈 괜찮습니다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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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딩입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피딩입니다 피딩입니다 아휴 섬낚시 사무장이 생각나네 피딩입니다 흐흐흫 문잡는 사람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나와야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자꾸 작년 얘기하면 안됩니다 지나간거는 지나간거고 오늘 막 양쪽에 선수가 있으니까 눈이 막 왔다갔다 하네 이 사람들이 내 맘 올려보면 자꾸 잡은 줄 알고 수경옷대에 눈치 준 것 때문에 지금 일을 갈고 왔답니다 더 판독 쭈꾸미가 안 나와도 재밌네 어제 내가 다 잡아갔봤어 그러나 저기 거터기밖에 안 올라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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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캐스팅도 이렇게 착 해주고 옆에 가서 괴롭히도 주고 아 이제 잘못됐다 하하하하하하 잘못됐다 야 오지마 저 꼭대기 가 꼭대기 가 저 좋습니다 저 꼭대기 알아 니가 앞에서 자꾸 내꺼 다 잡아가는 느낌이잖아 아닙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채비 잘라핀다 FG노트 잘라핀다 하하하하 막내이는 지금 FG노트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서 집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FG노트를 매갖고 옵니다 저기 떨어지는 순간 막내이는 멘복이 옵니다 아싸 어이 씨알 좋습니다 오오와아아 머리 널렸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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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올라가면 차도 안 막히고 11시.. 오 이거는 불과살이 아닌거 같은데 불과살인가? 사이즈 없습니다 선장님도 인정한 시작자 입니다 쟤네 잘 잡잖아 나이스 히트 사이즈 좋아 아니야 좋아 좋아 으이씨 3회 참전이 금지 나이스! 3회 참전이 금지 하하하하하하 그런게 어디있네 금방 생겼네 안야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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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사이즈 좋아 괜찮네 18 두말 남았다 2회 참전이 금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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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놈의 아기 뭔가 구경하고 있는거야 그래 쭈꾸미 잡는건 필요없어 놈의 아기 뭔가 잘 잡히는가 그것만 보고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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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쭈꾸미다 오 예 하하하하 이건 쭈꾸미다 하하하하 뒤에는 불가살입니다 어우 쭈까 쭈까 불가살잖 하하하 하하하 선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하하 나는 잡게만 잡으면 됩니다 오잇 니가 잡았나 하하하 나는 쭈꾸미다 하하하 하하하하 선장님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비 채비 네 보여 드릴게요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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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 하하하하 잘 잡네 채비 아이가 채비 보이지만 보이지만 하하하하 이렇게 바짓줄 한 60정도 되고 이 단차가 중요합니다 좀 비로도 상관없는데 저는 딱 이 정도만 씁니다 하하하 이게 저 단차가 있어야 바짓줄에 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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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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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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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두꺼운 거 하나만 구우지 말고 Mom 胸 앓 얇은 거를 많이To 창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하하 선생님 만나서 올일날 캤는데 다aben할 수 spic從 하하하 fond backyard 하하하 하하하 하느 żeby 안 나와서 회 changing 식사하러 갑여 밥 먹으러 가자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낚시는 전투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시험 하는 겁니다 적군이 없는데 총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적군이 적군이 있어야 총을 쏘던가 뭐 주꾸미를 잡던가 시험시험하면 됩니다 우와 망대 저 살려줄게요 왕주꾸미다 하나 부르꼬르 나이스 어이 잠깐만 애기야 애기야 빠지는데 애기 걸렸다 지금 뭐 넣어도 딱히 고마 잡아 어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막내 막내가 잘 잡혀있는 애기가 바늘이 빠졌다 바늘이 빠졌다 바늘이 빠졌다 그늘이 지니까 좀 썰랑하네요 아싸 어 아싸 아 좋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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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 오락했잖아 하하하하 어 좋아좋아 아 아 요즘 막내님 응원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안 되는데 막내의 하이팅이란다 하하하하 주꾸미가 내 맘 같지 않네 아싸 어서 살아라 한 번에 잡으면 견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스 자꾸 잡으니까 굿살 줘야 됩니다 굿살 줘도 재금도 안타는데 어허 굿살이 줘야 된다고 굿살이요? 어 무락해야 된다고 무락해도 안타고 하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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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감아라 사살감아라 또 잡았나 야 행위도 좀 잡자 우리 세명이서 지금 동시에 다 히트 좋아좋아 친다친다 하하하 호호 사이즈 좋아 아싸 좀 하나씩 흘리주라 하하하하 하나씩 좀 흘리주라 하하하하 좋아좋아 사이즈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나는 애자이 잘 타던데 목표치보다 10마리만 더 잡았는데요 반전이 신납니다 됩니까 저기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잡나 내꺼 빠진거다 마이너스 아이가 마이너스 했는데 한개 들어왔잖아 으아아아 깜짝이야 타고 올라서 떨어진거야 타고 올라 떨어졌는데 이래가지고 잡았잖아 낚싯때 뒷걸음으로 쭈꾸미 잡은 사람 최초 아이가 아우 배야 낚시 이렇게 신나게 해야지 으아아아 막내 네 이제 훅 갈 때가 됐습니다 잘 잡는다 수박 뺐는데 괜히 뺐나 우와 막내 입에서 안된다 소리났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철수해야겠다 쭈꾸미한테 또 무슨 신경변화가 생긴거 같습니다 갑자기 나이 너 뭐라 캔나 어 콧살이 먹었나 어이구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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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 좋아 불가살이 아니지 쭈꾸미 너맛지 어이구 으이요 으쨰 나이스 와 막내의 훅살 잘하네 장랑이라도 쟤는 쟤는 멘탈이 없어 깨질 멘탈이 없어 하하하하 아싸 접자마자 옆에서 막 나이스 나이스 지금 다들 막 겐지하고 있던데 서로서로 우와 하하하하 이야 으쨰가 장난아닙니다 사이즈 저는 돼지고기 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